축소하나요. 신규진료를. 국립암센터를 보게 되면 지금 중증질환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치유하는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동아일보는 이 사태의 중반 무렵부터 비교적 논조를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죠. 중앙이나 조선에 비해 훨씬 더 바람직한 논조를 지금까지 유지해봤는데 이제 문제가 최한자를 못 받는 겁니다. 의료진들이 이제 그렇게 의료진들의 캐파를 넘어선 겁니다. 국립암센터가 진로역량 소진으로 신규환자 진료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신규암환자나 암으로 의심받는 환자들 더 이상 못 받겠다는 이야기죠. 이 암환자 안전을 위한 진로 제조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정원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립암센터의 진로역량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단시간 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환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적정 진료를 위해서 신규환자 진로축소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나온 거죠. 여러분 생산설비가 있는데 생산설비 중에서 한 60에서 80% 정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의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과 근무를 때웠는데 장시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대위 발표에 따르게 되면 진료축소 종료 시점은 병원 전체의 적정 진료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결국은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보건복지부가 주도했던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총 1만 명 정원 계획이 결국은 신규 암환자의 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의들은 지난 2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암환자들의 진로를 온전히 수행하고자 주 70시간 이상 근무 월 6회 이상 당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 개별 외래 조정 이후에도 심리적이고 체력적인 번아웃 탈진으로 전문의들의 사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하고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떠난다는 거죠. 더 이상 암환자에 대한 질높은 진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스럽지만 기존 암환자의 안전한 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환자를 제한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병원의 경영난과 별도로 예상치 못한 윤 정부의 그런 정책 후유증인 거죠. 현재 의료계 사태의 여파는 특히 중증, 휘기, 난치질환을 질환한 필수의료분야의 피해가 크며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수년간 갈굴로 보네요. 개원의의를 방문한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암이라든지 이런 중증, 휘기, 난치질환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대개 필수 의료 분야이지 않습니까? 국가암환자 진로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조속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문의로 전환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대학병원의 100가운데 최소 60%, 최대 80%까지 전공의들이 담당해온 거죠. 그걸 이제 전문의로 대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께서도 청문회에서 말씀하셨지만 한 3, 4주 정도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공의들만 슬탁하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의료계가 톱니바퀴처럼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국립암센터의 신규 환자 이름들 진로가 불가능하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아마 암환자를 여러분들 대하시는 그런 전문의들이나 전공의들이 그렇게 암환자를 다룰 겁니다. 섬세하게 어디 전혀 안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죠. 윤 정부의 그런 의료사태는 호불호를 떠나서 엄청나게 거친 정책이죠. 아주 거친 조금 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무지막지한 정책을 쓴 겁니다. 무지막지한 정책을 쓴 것이고 평소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유를 사랑하는 자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전체주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이나 우리 윤 대통령이나 그게 사고가 전체주의적인 거죠. 사회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에도 거의 같을 겁니다. 의사들을 다루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 이후에 행정맹령을 남발하는 거나 언어표행 같은 걸 보게 되면 대단히 거친 사람들이구나. 그게 여러분들 항상 갑의 입장에서 을을 다루온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여러분들 우리 함께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내가 좋아하고 강복사 이름들 무슨 축사에서 70번 자유를 외치더라도 자유주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왜냐하면 고시공부를 열심히 이러면 사법고시가 됐고 그다음 30년 동안 피의자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의식구조가 갑을관계가 맹악한 겁니다. 갑을관계가. 본인이 항상 갑인 겁니다. 슈퍼갑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이번에 덜통이 나버린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크게 그분들한테 뭐 질타라고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이 경험한 세계가 그게 전부였으니까. 도무지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 한 사회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게 생태계지 않습니까 생태계. 생태계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이런 파급효과가 미칠 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이 사회가 자유주의자들이 살기가 참 힘든 사회인 겁니다. 행정맹령을 그냥 밥 먹듯이 뭡니까 그냥 그렇게 남발할 수가 있고 법의 이름으로 뭐죠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본권을 그냥 마음껏 뭡니까 그냥 짓밟은 그런 일들을 그냥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이만큼까지 온 것은 참 대단한 사회인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기적적인 일이 된 겁니다.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이 우주지 않습니까 우주 사람이 우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현직 의사분이 남긴 그래 그게 있더군요. 의사가 사람을 대해보게 되면 환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소우주라는 거 아닙니까 소우주 소우주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섬세하게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대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방송일은 보면서 보고 몇 분이 남긴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다가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면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의료계가 찬성했던 약간의 의과대학 정언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냥 그만두시면 다행이겠죠. 보건의료가 부도가 나서 망하고 인근 약국 수십개가 망하고 인근 상권 사업주가 빚이 엄청 늘고 의료 협력 업체 제약 회사가 망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끝내 사망하게 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거대한 네트워크 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번처럼 참 그렇게 무식한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그냥 윤 대통령의 실력을 그냥 바닥을 보여준 겁니다 의식구조 일처리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그냥 전부가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윤 대통령이나 복지부는 환자분들이나 종합병원들이 돌아가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의사 전공의 분들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의사 정원이 필요하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할 일을 건것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행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통해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청문회를 통해가지고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청문회에서 이런들 박민수 차관하고 조기용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의료 분야에 지식이 없는 분들도 깜짝 놀라버린 것 의료 사태를 보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공무원들 정치인들 국민들 하나같이 이기적이었습니다 의사만 희생하라고 합니다 대가를 치룰 겁니다 대가를 좀 덜 치루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니까 반성해야 될 사람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서 의료 붕괴가 임박했는데 정부가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부의 대책 전공의가 돌아오면 됩니다 전세 사기범에게 2억 원을 사기당했는데 정부가 해결책이 뭡니까 2억 원을 되찾으면 됩니다 무능한 정부와 무능한 관료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플랜 B도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의료 문제만 국한되겠느냐 이야기죠 국방은 문제가 없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아치 양아치 오늘 메디칼 타임스를 보다 보니까 한 기사분이 택시 기사분과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 소개했네요 기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공의들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양아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안 돌아온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택시를 타고 가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최근 탄 택시에서 기사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양아치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행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여론의 바로 밑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분의 말에 따르면 이번 의과대학 정원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을 말미하면 사태로 규결됩니다 처음부터 여론이 이렇게 의로교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청문회 이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하고 이런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졌죠 여전히 의사분들에게 돌팔매를 하고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처음하고 중간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의로 전문가 이런 못지않게 정확한 견해를 제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사람들이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복지부 장관 차관은 얼마전 청문회에서 2천명 의과대학 정원에 앞서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국회의원들이 주응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과학적 건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은 교육평가원 안덕서 원장이 의과대학 정원에 급격한 정원이 의과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쌍심질적 위험을 그냥 피난한 그런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낙득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교육부의 행보는 한국 의과대학 평가원이 의과대학 평가에서 의학 교육질이 떨어져 대학에 낙제점을 줄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정가 문제와 관련된 의료계의 이름들 그런 와 관련된 사태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것을 많이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 잊어버린 것이 정치나 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민을 어떤 식으로 억압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례인 거죠 그리고 소위 스스로 자유를 외쳤던 대통령이 얼마나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고 멀쩡한 여름 장관 차관이 얼마나 민을 뭡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을 여가없이 보여준 그런 사례인 거죠 이번이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계몽을 받았을 겁니다 이야 이 사회가 한참 멀었구나 그냥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 했을 겁니다 그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데 예전에 그렇지 안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이해관계자인 의료단체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책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심지어 협의를 위한 자리에서조차 상멸하당실 정책을 던지기 일수였습니다 과거 정부층과 긴밀하게 소통해왔던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냥 위에서 결정하기면 다 밑에서 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안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독불장군식 여러분들 정치가 안 되겠어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공간에 청와대는 특별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뭡니까 꼰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구조가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간을 아무리 바꾸고 뭐 여러분들 넥타이 풀고 이야기 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뭐 의대 교수를 갑자기 뽑아야 되는데 2027년 까지 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개원의도 이렇게 뽑겠다 그럼 교수가 된다는 것은 학술 논문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다 임상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개원이라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임상경험하고 대학병원에 이런 재직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임상경험이 또 다르니까 동아일보가 사슬에서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을 건박하고 동네 개원의를 그냥 교수로 이런들 뽑는 것이 이게 의대 선진화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뭐 일이 꼬이니까 막 던지는 겁니다 되는 대로 여기 뭐 아주 정확하게 이런 칼럼 쓰신 분이 지적하네요 정부는 개원의의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강조하지만 개원의는 주로 경증환자를 다루었고 의대 교수는 중증휘기질환자로 환자군이 다르다 가벼운 환자를 보던 의사에게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몸을 맡기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첫 단추가 꼬이니까 첫 단추를 엉망칭창으로 한 거 아닙니까 준비 없이 그냥 여러분들 2천 명 만 명을 늘리겠다 그걸 발표해 놓으니까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니까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전부가 졸속인 겁니다 누가 봐도 졸속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첫 단추를 고치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첫 단추는 천천 절대 못 고치겠다 뒤에가 다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럼 니 물러나라 그냥 니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진화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는 겁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은 집단 진급으로 의대 교수 부족은 교수 자격 기준 완화로 의대 평가 인정은 평가 인정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의대 교육의 후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뭐 어쨌든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잘 못하면 뭐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니까 많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알아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소위 조규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들 7월 14일까지 저는 사직 처리하고 사직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수련의가 다음 해에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받는 TO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분께서 남긴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명령을 하네요 정신을 전혀 못 차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의료계가 붕괴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존심 때문에 뭡니까 그냥 자리가 날라가는 수가 있죠 공박사님 윤 대통령은 좀 아둔하십니다 스스로 탄핵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장 우호적인 그런 우호 세력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전혀 안 듣는 겁니다 이런 게 성향이죠 선거 문제 이런 뭉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를 발표한다고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의대생들은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취소는 행정처분 철회 취소고 행정처분 철회로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는 것이고 3주에 4주 프랜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이 문제를 밀어붙였는데 5개월이 지나니까 그 조치를 취한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 차관이 임상의사 4년차를 교수로 채용하겠다 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웃어 희죽거리면서 발표하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꼬이면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면 문제의 핵심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의 해결책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하고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주장한 7대 요구안 의과대학 학생들이 주장한 8대 요구안이 거의 비슷하니 그걸 놓고 복귀를 하게 되면 딱 이런 두 가지 주제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의과대학 2025년 조정을 재협상한다 두 번째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일단 폐지한다 두 가지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겠다 그럼 나가라고 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정원을 돌이킬 수 없다면 대형병원 파산 간호사 취업 불가 의료 파탄에 따른 국정마비 의료납품업체 도산 제약회사 매출 극감 병원 약국 폐업 시어머니 역할을 열심히 한 국민들의 혹독한 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됐던 국립암센터가 신규 환자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들은 중요한 그런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이 34곳이 있네요 교수님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전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전문이 실린 곳이 없네요 이런 메디칼 잡지나 이런 데서는 전문을 항상 그렇게 하이플링크를 해놓으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전문 대신에 발취를 해가지고 의대 34곳 소속 교수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놓고 이제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풀듯이 큰 결단을 내린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불가하다 어제 조기홍 장관께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가 마땅합니다 행정명령 취소지 행정명령 철회의 취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순위를 하든지 간에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련병원의 사직수리금지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전공의 사직 시점에 대해서는 병원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로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면서 그 책임을 병원에 넘기자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접을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제 대학병원협의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2월 26일자로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정부에 건의할 모양입니다 이것도 그냥 2월달로 해주면 되는데 끝까지 뭡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여러분들 우기고 싶으니까 일주일 전에는 6월 14일로 했다가 이제는 7월 14일로 전부 다 처리해라 전부 다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또 전공의 배정받는데 TO를 줄이겠다 이것도 해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이번에 많이 이렇게 배운 겁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을 완전히 졸로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34곳 의과대학 교수들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 금지라는 기상천외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시작된 하반기 모집에 한 해 수련특례를 적용하는 반면에 이번에 돌아오진 미복기 전공의들에게는 수련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시정부를 항해서 맹백한 전공이 갈라치기며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9월 달에 돌아오는 사람은 수련특례 적용을 해가지고 1년 안에 같은 병원에 같은 과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일부 풀어주겠는데 이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꼰대들이 너무 치사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면 좀 이렇게 파격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하니까 욕은 욕대로 묻고 계속 밀려가면서 줄 거는 다 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시험도 치르게 해 주겠다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적 나열은 의대 교수들은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최소한 전문의의 자격을 치다 가려면 이 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하고 여러분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계속 편법을 쓰는 겁니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일곱 가지 요구 안에 다 있습니다 수박 거달기씩 미봉책을 내놓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이미 종말을 향해 쓰러져가는 한국 필수의료의 비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이들이 대학 교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지금 입법 예고를 철회해 달라 의대 졸업 이후에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모두 다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개원이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나오는 2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가운데 좀 잘했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첫 단체를 여러분들은 엉터리를 끼워 놓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전부가 다 졸속이고 편법인 겁니다 그게 욕을 처먹는 겁니다 처먹는다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3년간 국립의대 교수 천명을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의학 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앞에서는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하면서 뒤로는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는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 버린 겁니다 내가 봐도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선 중요한 것은 9월달에 7월 14일까지 다 처리하고 사직 여부 다 처리하고 9월달에 새로 전공의 뽑아가지고 새 출발하겠다 그게 정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대형병원들의 문제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문제가 복잡하여 얽히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전부 다 서울에 인기가로 다 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 점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의학계 계신 분들이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가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 인기가로 이동한 전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 필수의로 파탄은 불가피한 겁니다 완전히 처음 추진했던 것과 다른 이제는 지방 필수의를 붕괴시키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 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지금 무조건 땜방식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거나 막 내지르는 겁니다 원전 재검도 하더라도 필수의로가는 돌아오지 않던지 최소한의 전공의들만 돌아올 것입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보다도 필수의로가는 전공의가 극소수로 줄어들 것입니다 정은 취소로 가야 됩니다 아파서 한번 쓰러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의세라고 욕을 하시는 국민들에게 지방에서 필수의로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은 의과대학 정원 방식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원의사 사명감과 소명의시로 가지고 한장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며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병원장들이 그런 의사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책은 섬세해야 됩니다 이런 졸속 폭증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가는 의료계약입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뻔히 보이는 걸 정부는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국민들을 쏘기고 있습니다 현직 필수의로가를 담당하시는 의사분이 말씀입니다 정책은 섬세해야 되고 현장 망가진 것을 덮고 국민들을 쏘기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는 지인이 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평소에 다니던 안과를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게 안과 전문의를 이렇게 그냥 아침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이러면서 복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냐 이야기죠 정명객의 전문의들을 아무때나 가서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다들 고생길이 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 사람들 정부가 다급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장관이 왜 나서가지고 전공이 돌아오라고 또 외치겠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거 왜 다 양보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이렇게까지 갈 줄을 몰랐고 일단 땜빵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빅파이브 여러분들 대학병원 만이라도 정상화하는 모양새를 보여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전공기가 들어와야 된다 기존에 전공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에서 여러분들 전공이라도 뽑아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리해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조기웅 장관이 나와가지고 전공의 후속 대책을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왜 발표하겠습니까 그만큼 다급한 겁니다 그만큼 급한 겁니다 본인들도 이제 점점 아는 겁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빅파이브만이라도 전공기를 때려 채워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전공이들에게 9월달 여러분들 전공의를 지원하는 것을 용인하겠고 그 다음에 뭐 특례 지원으로부터 예외를 주기 특례 지원을 적용하겠고 그리고 7월 14일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전공의들의 사직을 다 처리해가지고 9월달에 전공의들 재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 수련병원장들께서 그걸 못하겠으면 내년 또 전공의 여러분들 수련병원 티오를 줄이겠다 이렇게 뭐죠 당근하고 협박을 동시에 준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게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오로지 뭐죠 빅파이브를 정상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내시웠던 지역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소 필수의료 부족문제 해소 이런 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비교적 여러분들 의사 출신이면서 의료 문제에 정통한 대한의학계 박형욱 부회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정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방에서 필수의료를 하던 전공의들이 서울로 올 서울에서도 허용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딴 게 없는 겁니다 빅파이브를 채워야 된다 이 이야기 빅파이브가 터지면 안 된다 이 이야기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딱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냥 비난조로 이야기 드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임기를 제대로 마치시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여러분들 근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법 자꾸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지방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9월 달에 서울의 응시회가 서울에 올라오면 9월 달에 여러분들 필수의료분야는 뽑지도 않을 것이 인기가로 옮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는 9월 최종 선발하는 2024학년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가 재의 응시하면 수령 특례를 적용해 다른 병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들에게는 사직 이후에 1년 이내 동일 전공 연차 복귀 금지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반기 모집에는 지원하지 않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기존 지침대로 사직 이후에 1년 이내 동일 전공 연차 복귀가 금지된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예외종을 둬가지고 좀 특혜를 주겠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고생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박 부회장 이야기가 지방에 사는 젊은이들은 서울에 올라와 취직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정부 말을 잘 듣는 젊은이는 서울로 올라오게 해주고 안 듣는 젊은이는 서울로 올라오도록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의료계를 끊는 게 정부 목적이 돼버렸고 이제는 지역 필수 의료가 파괴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 다급하니까 빅파이브를 채워가지고 외견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면 뭐 어떻든 간에 무리한 조치도 계속해서 취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정부 방침인 거죠 보시면 전공의들 이야기가 지금 세 가지입니다 당장 돌아오면 그동안 수련 기간 빠진 거 다 불이익이 없고 7월 15일 기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9월 달에 후반기 전공의 모집기의 기회에 얻을 수 있고 내년 2월에 복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6월로 잡고 있는 한 원칙들은 내년 가울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지만 내년 초까지도 기회를 열어두고 행정처분 배널띠는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그러나 예를 들어 냉정합니다 지방의 한 전공의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수련 특례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고수했던 지방 필수료 활성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비수도권 전공의와 수도권 전공의를 갈라치게 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 9월 전공의 모집기간에 사직 전공의까지 허용하는 수련 특례를 두고 대한의학회가 즉각 여러분들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부 복귀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동료 전공의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 반감이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겁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한 분이 온갖 명령과 처벌하겠다는 협박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처벌하겠다는 말은 협박용 뻥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장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앞으로 7월 14일 날 전공의 사직을 전부 처리하지 않게 되면 병원 전공의들의 티오 자리를 줄이겠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 다음에서 전문의가 될 전공의 숫자를 줄인다는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럼 의대생은 또 왜 늘립니까 전공의를 줄이려면 전공의와 전임의가 되고 의대생이 여러분들 전공의가 되니까 아주 이것도 불쾌한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정부가 수련병원을 압박하는 겁니다 전공의를 빨리 사직 처리해 가지고 전공의 모집 신청 안 하면 내년 때 감원하겠다 이런 일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의대생은 왜 또 늘리는 겁니까 전공의를 줄일 거면서 정부가 다급하니까 정신분열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 문제의 핵심을 착하게 짚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겠으면 나중에 나가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설설 본인들 살 길을 마련 중입니다 지방대학병원이 몇 개 망해도 서울 5대 메인 대학병원만 버티면 어차피 의료 수준은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본인들 정치적 책임도 어느 정도 매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개의 일반 주제 그리고 4개의 여러분들 의료 주제 다뤘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